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고해드렸습니다만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벽두부터 펼쳐질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거고 그것도 아주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북 관계 또 대중 미중 관계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또 우리 금융시장 또 주시장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사실 원장님은 국립외교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팟빵에서 팟캐스트 할 때 싱가포리였나요? 그게 싱가포리였나요? 아니면 한우에. 한우에 때는 못 왔고요. 싱가포리. 싱가포리. 현지 연결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현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막 JTBC하고 이렇게 같이 가셨는데 다 회화파를 하고 계신데 나와서 전화 인터뷰를 해 주셨던 의리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거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가면서.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변화, 그야말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간 계속되던 트렌드를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저는 바이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이상한 게 아니고 트럼프는 세계의 변화를 가장 잘 읽고 체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총매시켰다면 그 총매를 과거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이든이고 바이든 자신이 스스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말을 직접 썼는데 그게 변곡이라는 뜻입니다. 변곡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변곡점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변곡점인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진 것을 트럼프는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얘기했던 4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바이든은 그 중산층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배신해서 사실 또는 떠나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패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이 러스트 벨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계속 고객 또는 투표 지지자로 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해결점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국내적으로 변곡점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신뢰와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 이기주의 또 미국 우선주의라는 형태를. 미명하의 고립주의. 그렇죠. 고립주의 이런 것들인데. 과거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게 이제 또 연곡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브레이크는 걸었는데 기회는 가져왔는데 과연 4년 만에 이 거대한 조류를 돌릴 수 있을까. 출발도 안 했는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의 4년을 회고하면서 이거는 트럼프라서 때린 것도 있지만 원래 미국은 2인자가 이만큼 크면 무조건 때려왔어. 그래서 사실 오바마 때부터 시작한 거고 트럼프도 그 맥락을 이었고 바이듬도 그 맥락을 이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대중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네. 대부분은 맞는데요. 뒷부분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2인자였던 국가들을 20세기 21세기를 보면 지난해였던 영국부터 영국 소련 일본 중국 4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이 1위가 된 다음에 그들의 GDP가 40% GDP라기보다는 GDP와 군사비를 합친 종합국력에서 40%를 넘은 국가가 중국 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었던 80년대 말에 일본이 플라자 협의로 한방에 날아갔을 때가 40%였습니다. 네. 1985년, 56년경이죠. 중국이 언제가 40%였냐면 9.11 직전입니다. 그게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9.11을 하면서 10년간 전쟁하는 동안 중국을 견제를 못했어요. 지금 몇 퍼센트냐? 70%예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40% 정도 되면 그야말로 미국이 하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을 완전히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인데 70%가 되면 미국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피를 흘려도 하겠다는 것이고 차이는 뭐냐 하면 방법론에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파워가, 세력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드시 중국이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리중의 대결은 세력 판도가 바뀌고 있는 큰 트렌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양국의 여론이 너무 나쁩니다. 서로를 향하는 것이 너무 나쁘고요. 거기에는 민족주의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미국 내부의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가 지금 선거 직전에 70%를 넘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바이든을 떨어뜨릴 뻔했죠? 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인들을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위협을 굉장히 과장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황화로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밀려오는 것에 대한 실제 중국 위협보다 훨씬 더 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쉽게 돌릴 수 없는데요. 차이점은 바이든은 이걸 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자기 적응적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걸 활용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좀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질서도 안 지키는 미국이라는 사실상 신뢰 하락이 왔던 거고요. 또 동맹국도 때렸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바이든은 전열을 정비해서 중국을 사실 중국이 저렇게 따라온 건 반칙 행위로 해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반칙만 못하게 해도 중국이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연대를 꾸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거든요. 차라리 트럼프처럼 적응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때리는 건 급하게 때리고 또 중국이 바짝 엎드리면 타협하고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정신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그것을 다 규칙 만들고 국제기구 만들고 조약 만들고 동맹국 만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이상주의적으로 과거의 카트의 인권 외교처럼 그런 너무 이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미국 내부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대중관계, 2인자, 패권 전쟁의 시각으로 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때린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본진이 털려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을 때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30만 명씩 늘고 실험률은 폭등해 있고 그래서 중국을 때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면 때리는데 중국을 때리는 어떤 형태의 압박도 단기간에 미국 경제는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1년은 위장된 화해의 기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위장된 화해라기보다 뭔가 휴식기, 휴지기, 휴지기. 저는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방식이 미국 내부의 자기들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자해였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왜 중국이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당장의 무역공세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활용도가 컸을지 모르면 실제로는 경제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벨트를 구하는 문제는 사실상 내세운 디지털이나 제4차 산업이나 5G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희생을 당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척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국을 때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중의 갈등이 오히려 소강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된 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가장 현실적인 건 코로나19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처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2016년도에 러스트벨트에 당신들 내가 구제해 줄게 하고 있는데 구제됐냐 이거죠.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냐를 보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이고 중국은 1만 불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리쇼어링 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오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건 사실은 슬로건이었다. 그런 현실 인식도 기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이리 넘어왔잖아요. 러스트벨트에. 언제든지 다시 넘어왔 수 있어요.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넘어왔을 때 확실히 뭔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대통령 토론, 대선 토론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당황스러움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그린 뉴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석유 채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그린 뉴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인데. 그 펜실방에서 표 다 떨어지는. 다 떨어지는 소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는 거는 외교, 군사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때렸는데 경제적으로 때리는 것도 미국의 무역 장벽을 세운 거잖아요. 야, 니네 거 수출하려면 관세를 내든가 아니면 관세 안 내려면 중국이 미국에 와서 공장 세우고 미국 사람 고용하고 미국 재료 써서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미국의 고립주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중국에 압박한 거고.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무역 정책을 계승할 이유는 없는 거죠. 트럼프 지워야 되니까. 그럼 거꾸로 중국 니네는 왜 안 년이? 중국 니네가 확실히 열어라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소위 말하는 바이오메리카를 다시 재생했잖아요. 보통은 다 부인하는데 바이오메리카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지지층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무역기조에서 오히려 중국의 반칙 행위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인권이나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념 싸움이 되면 더 복잡해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카트 때처럼. 지금 이제 공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100일 안에 전 세계 민주주의 연합국가회의 글로벌 내션 포 디마크리시라는 걸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진영 대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일 내에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미팅도 못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할 텐데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미국이 자가당 측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외교 안보 위원 쪽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바이든이라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한 40년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5년 했습니다. 35년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 외교 안보 위원회 이런 데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통령 때도 그런 책무를 굉장히 많이 했고. 8년 동안 했죠. 그렇죠. 굉장히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바이든이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한계를 갖는 겁니까? 저는 이런 거죠.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에서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초이스조차 이 거대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움직일 정도의 미국이 가진 역량과 지금 신뢰도 추락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턴하실 수 있을 정도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중에 차선책이고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4년을 더 했던 것보다는 확실하게 미국이 적어도 딜레이 시키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서 미국민들한테도 다행인 것이고 저는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이 속도를 멈추고 하는 것만도 우리한테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기대나 또는 지나친 의혹이 앞서서 사실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외교의 전문가니까 좀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낙관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반도 얘기로 좀 해보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게 동맹인데 갑자기 방위비를 10배, 20배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협상순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그거 아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오늘도 조간을 보니까 설립 아닙니까? 외교안보수석입니까? 뭐죠? 타이틀이? 유럽의 동맹들이 대각관 안보보좌관 안보보좌관 동맹들과의 무역 분쟁 조기에 종결합니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해버렸더군요. 그럼 뭔가 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대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신기했던 게 제가 여기 외교원장 오기 전에 트럼프의 방식을 두고 제가 이거는 삥을 뜯는 거다. 우리가 빵셔틀 하는 거라고 제가 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보호비 갈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호비 갈치.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대통령의 정책은 동맹에 대한 보호비 갈치했다. 이게 뭐냐면 조직폭력배가 구역을 지켜주고 보호비를 뺐는.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보내고 동맹국들을 지켜준다는 명분 하에 보호비를 갈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 완전히 유턴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방위비 분담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이 사실상 우리는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해서 13% 인상안을 제시를 했고 미국의 협상 대표단도 이 정도면 됐다고 해국 가져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비토를 내버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수준에서 아마 아무 문제 없이 협상안은 타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동맹을 강화한다는 건 스크롬을 짜는데 너 우리 편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러다가 양쪽에 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좀 생각해보면 어쨌든 러브콜이 오겠네. 저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겠네. 적어도 2021년 상반기에는 처음부터 막 주란스문도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보셔서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도 휴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분위기는 적어도 올해 내년간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말씀하신 건 그런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스크롬을 짤 때 참여를 압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하고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 혹은 2022년까지도 그러한 류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도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한중각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들이 한국을 너무 밀어붙여서 오히려 지금 중국이 아쉬우니까 중립이라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붙여서 사실상 전략적으로 실수했다는 게 내부에서 나오고. 반중 감정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엄청 생겼죠. 엄청 생겼죠. 엄청 생겼죠. 그래서 사실 사드 하나 때문에 너무 밀어붙였다는 게 지금 중국 내부의 판단이고 최근에 중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펀치게임을 하고 중국은 멧집게임을 한다고 해요. 중국의 방법은 때리면 맞지만 견디면 우리가 이긴다. 이게 지금 중국이 자세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립만 지켜줘도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넘어가지만 않아도 고맙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 방안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사실상의 제재는 풀렸을 것이다. 한안염은. 한안염은 풀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면 지난해 11월 15일입니까 알셉을 조인했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큰 미국을 쏙 뺀 상태에서 굉장히 큰 무역협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어젠가 그제 유럽과 EU와 또 무역협정에 사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불과 한 달도 안 남기고 큰 덩어리 두 개랑 해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국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건 또 시진핑이 CPTPP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러스트 벨트 때문에 무역협정 함부로 안 맺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당분간의 무역협정 같은 걸로 한국이 편을 정하라 이런 부분은 좀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교관들이죠. 외교관들을 교육시키고 또 외교 정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새해 벽두부터 펼쳐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또 한반도에 관련된 정책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은 대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왜냐하면 트럼프 때 워낙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가 지금 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또 정권 인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정프로도 그것 때문에 많이 물려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김준영 원장님과 북한에 관련된 이슈도 좀 조곤조곤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휴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리빙 원더 지누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험난했던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미스터 마켓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가 해야 할 투자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한영 무엇이 주도주를 결정하는가? 김효진 투자도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 이다솔 주식의 시대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승부하라. 이효석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염승환 시장의 젊은 파워리더 5명이 전하는 날카로운 풍찰 미스터 마켓 2021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책을 몇 권 내봤습니다만 코로나 투자 전쟁도 그렇고 비스터 마켓 읽어도 이렇게 조금 소방생도라도 다시 판매 부서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특히 이효석 팀장 그리고 염승환 부장이죠. 그리고 이한영 본부장 또 이다솔 차장도 그렇고 김효진 팀장도 다 이 3천 포인트에 적확한 이코노미스트로 펀드매니저로 전략가로 정보 또 PB로 다 그 견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좋은 글을 썼냐. 그래서 제 주변에도 다시 사서 본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도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과 다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회고를 해보면요. 정말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천지도 가고 그리고 싱가폴에서 하노이에서 진짜 바로 구분운선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솔직하게만 여쭤볼게요.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냥 트럼프의 개념 없는 쇼맨십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뭘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사단이 나서 안 된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하노이 때는 확실히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튼의 회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를 밤새도록 시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숨 안 자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순간순간 북한하고 타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중간에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볼튼이었고 볼튼. 또는 폼페이오고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반중, 반 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세계국이 아까 제가 국력에 얘기했는데 1위 국가가 180위 국가한테 동등한 위치에서 타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가서 얻어낸 어떤 의미에서 전리품을 미국이 추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실제로 그날 왜냐하면 보통의 협상은 그전에 협상이 되고 사인만 하는든지 그렇죠. 대통령들끼리 또는 트럼프의 스타일이 그렇다면 그날 협상을 하다가 주고받게 하다가 야, 도저히 교환 조건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녁점에 깨졌으면 그 정도의 성의가 있다고 할 텐데 딱 듣고 첫 듣자마자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반도에 운명이 걸린 일을 사실상 적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회를 날린 것이 저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저도 그때 거의 생중계 비슷한 걸 했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비핵안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들어오면 바이든은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오히려 대북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이라고들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은 인권 가치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고 바이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밖에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룰 때 야당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경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30년 동안 북미 간의 대화가 있었을 때 협상팀은 대부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자고 바이든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파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장단점인데요. 단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바텀업입니다. 바텀업은 북한이 싫어하고 북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바텀업이나 탑다운, 최고 존엄이니까 야, 나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하면 끝나지 그거를 뭐 국장급에서 차간복급에서 장관급에서 이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왜 그러면 실무급에서 왜 싫어하냐면 실무급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찰, 금정 그다음에 신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좀 약점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래서 트럼프한테 열광했던 거잖아요. 엄청난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북한도. 북한도. 그런데 트럼프 인연을 겪어보니까 또 탑에서 다운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에는 바텀에서 업으로 안 갔는데 만나보니 탑에서 바텀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실무진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트럼프가 현장에서는 약속을 막 합니다. 그런데 와서는 밑에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2년쯤 겪으니까 들러리만 했네? 하고 들어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바이든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선을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룬다면 저는 동시에 바듬업과 탑다운이 같게 되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둘 다 차버리게 되면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아까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우리끼리 할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고 여기를 창고로 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리그릇 다루듯이 사실상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던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뒷부분에 네오콘들이나 강경파들이 사실상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의 장점은 뭐냐 하면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대거가 있어서 아시아 한반도 전문가가 거의 한 2, 300명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의 캠프에. 캠프에? 그리고 바이든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도 외교 전문가고 그리고 그 2, 300명은 우리와 상당히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쿠션이라고 그럴까요? 표현하자면 쿠션을 통해서 바이든에까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조심스럽게만 날고 심기 외교를 했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잘해야 되지만 발언권은 일단 생긴다. 발언권이 생기고 커넥션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인풋이 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한 발적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개성공단과 그리고 경강산 관광 같은 거 이게 이런 거라도 좀 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했던 건 제재 때문이잖아요. 이거 하면 제재 프레임이 깨지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제재 프레임은 유효한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 제재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재를 보는 관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화당은 제재를 통해서 모두는 아니지만 북한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제재를 통해서 망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자력갱생을 통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수 그런데 민주당은 제재를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몰고 오는 수단이자 협상 테이블로 와서도 제재 때문에 협상의 지위 입장이 지위가 훨씬 더 미국이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제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을 대게 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북한한테 효용성을 발휘하면 제재는 협상으로 이끄는 오히려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쪽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해줘서 북한의 숨통을 왜 열어주느냐라는 걸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이 조금 더 나와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총매 작용을 한다면 열어줄 수도 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조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전열이 정비되면 뭐가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 화두가 될까 물론 이제 북한이 뭐 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남북 간에 뭔가 하려고 했던 그 평양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가 가장 쉽게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걸 증시에 적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런 좋은 무드가 올 봄 이렇게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그널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그널 싸움 시그널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잡을 잘 보셔야 되는 시그널인데요. 그 시그널이 뭐냐 하면 이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바이든은 정권이 교체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정책을 리뷰하고 사람들 인산하고 청문회 지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오바마 때 꼭 그랬습니다. 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아젠다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 이게 이제 보통의 패턴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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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밀면 붕괴할 거라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저런 방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게 북한 내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북한은 그래서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지금 곧 있게 될 8차 전당대회인데 8차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회에서는 저는 아마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요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북한판 전략 미국의 인내 정책이다. 북한판 전략적 인내 정책이다. 전략적 인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죠. 오바마가 8년 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게 좋으냐 그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싱가포르 회담은 사실상 흠잡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서로가 밀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만 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도 들어있고 평화체제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뭘 교환할 것이냐는 그다음만 하면 되는데 상징적으로 바이든이 싱가포르 회담을 추인을 한다든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발은 할 수 있는데요. 판을 깨는 도발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태평양을 향하는 발사체가 멈춰진 거죠? 그게 싱가포르를 시작하면서 안 속에다. 그때 이후는 없었던 거죠? 그 전에 이미 회담에 나오면서 북한이 먼저 던진 게 뭐냐 하면 핵실험하고 중장거래 안 하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대일 관계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또 일본의 어떤 무역상의 불이익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는 트럼프 때는 야, 어차피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써. 너희 뭐 야, 나는 경제적인 신리만 있습니다. 이런 거라면 바이든이 지금 동맹을 강조한다면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도 뭔가 이 프레임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두 양국이 해결할 수 없을 지경으로 사실은 나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3자의 중재가 필요한 것이고 3자의 중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국의 중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재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자체는 굿뉴스인데 거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바마 때가 미일 관계 허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밀월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때 수잔 라이스가 2024년에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은 원래 인권, 위안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훨씬 더 우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변했습니다. 우리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유엔 대사로 있을 때 수잔 라이스가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만 과거와 과거로 바라 미래를 보냅니다. 제가 거기 또 참여합니까 참여할 아직 원래 그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벤가지 사건 때 실수 때문에 사실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마 중요한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한미를 묶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피로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것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재를 하되 일본 말을 들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한국 현두는 미국 정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데다가 지금의 일본 정책을 담당하게 될 사람 큰 목소리가 대부분 일본 장학생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가에 일본 장학생 많죠? 많습니다. 외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한 해 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장기 책략을 가지고 그 나라에 친한파도 만들고 또 한국 전문가도 만들고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조금 덜 물론 이제 뭐 외교의 역사라든지 혹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그런 거 하는 데가 국립외교원 아닙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은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같아서 좀 덧붙이면 일본의 지금 자세가 뭐였냐면 우리하고 아예 협상을 우리가 굴복하기 전에 협상을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위안부를 받아들이고 강제징용 되돌리고 그 다음에 1965년 협정을 100% 받아들이라 재확인하라 이 세 가지인데 그거를 미리 굴복하지 않으면 아예 협상장이 안 나오겠다 였는데 결국 협상장이 나오고 우리는 협상장이 나와서 얘기하자 였으니까 그래도 협상장이 미국의 중재로 나오게 된다면 실만이 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 외에 원장님께서 보시는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벌어졌지 않습니까? 중동입니다. 이란입니다. 저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저 뭐예요? 아주 계산된 이란에 계산된 행동입니다. 물론 자기 묶여있는 자기 돈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란 방법이 완전히 중동 사태를 접근하는 방법이 트럼프와 오바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바마는 위험 요소인 이란을 관리해서 위험을 낮추자 그래서 핵협정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란의 반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바레인 UA 이스라엘 그런데 초기에는 성공을 못했다가 뒤에 가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쿠시나가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우디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들어서가지고 후보 시절에는 JCPOA로 다시 말해서 이란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는 게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반발할 것이고 사우디도 반발할 것이고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못 돌아가는 이 사이에서 이란이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느냐 와서 협상해라 북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바로 건드리면 트럼프가 아직 15일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아 이란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미국 때문에 그전까지 이란 제재 우린 예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란은 그거 가지고 백신 쓰는 데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풀었거든요. 물론 미국 때문에 못 풀었는데 한국이 그 사이에 있는 일종의 미국에 대한 시위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20% 하겠다고 지금 미국한테 협박을 했거든요. 그 20% 가면 99% 가는 건 무기급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이 두 가지로 바이든한테 우리랑 싸울래 위험에 빠트릴래 협상할래 라는 걸 던지는 것에 우리가 지금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새 벽두부터 지금 테란노 지금 이름 바꾸자는 얘기가 남을 정도예요.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 새 벽두에 심각한 짓은 못할 겁니다. 또 우리 외교 또 지금 우리 외교팀이 가서 협상 하시겠죠. 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연초부터 우리 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명이 좀 다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을까요? 그 정도로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하고 연결돼서 2021년은 나쁜 것보다는 저는 좋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중관계도 휴식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동맹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원래는 국제정세가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고요. 또 4년 임기 끝나면 몇 번을 제외하면 재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선되는 한 8년 동안의 기간 그리고 혹시 8년 이후에도 간혹 가다 보면 같은 당의 후계자가 후계자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가 또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도 아주 드물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외교에 관련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수 있는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정권교체보다도 훨씬 큰 변화가 거의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경제 환경이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트럼프 때의 어떤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조금 시작 이런 휴지기 어쩌면 위장된 평화 정전 이런 상황이 적어도 2021년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된 외교 전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박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여러분께 그런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런저런 말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우리 외교에 좋은 정책들 기여들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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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